여기 대기한 이 차들이 한국에 택시 대용으로 쓰는 차입니다. 열차에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차는 한국의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이 차는 한국의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한국의 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여기는 조사의 교통사원입니다. 꽃방부 빌딩이랍니다. 우리 찰스 좋아하는 거 골고루 몇 개를 쌓았어요 이렇게 하나를 만들었네요 선물로 motherboard 양파 양파 시청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교통수단입니다.